안녕하세요 예쁜남지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햇불닭볶음면 준비했어요.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니까 저도 보고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. 그때 불닭비빔면 하는데 미쳤어요 진짜로 너무 매워서 이거는 더 맵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두 개 준비했어요. 그래서 마실거는 망고 준비했고 물도 갖다 놨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햇불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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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잊어버렸어요. 아이스크림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빼고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차 가져왔어요 먹어볼게요 이제 시작할까요? 진짜 떨려요 맛있게 먹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 여보 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지러워 소스 한 수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설치 안 돼? 아..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.. 할 수 있어.. 할 수 있어.. 할 수 있어.. 안돼.. 안돼.. 얼마 남았어.. 할 수 있어.. 먹을 거야.. 먹을게요.. 미안해.. 할 수 있어.. 할 수 있어.. 할 수 있어.. 손도 털려야지.. 좀씩 고기.. 조금씩 고기.. 너도.. 아직도 맛있을 것 같애.. 거기 또 여기만 한 입.. 소금 진짜.. 균.. 진짜 맛있다고? 사진남미 맛있어 마지막으로 밑에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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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소시지 고추 소시지 오이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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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맙습니다. 불닭소스 닭다리 ㅋㅋ ㅋㅋ 말도 안나와요 유익이 하지마요 지금 다음에 또 봐요